안녕하세요 오늘 김해공항에서 12시 비행기 타고 왔습니다 멤버소개를 해볼까 하는데요 우선 드럼의 임성 완환입니다 기타의 김병규입니다 저희는 에이스의 김재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부산의 자랑 보컬 준우미입니다 부산의 자랑이라고 할만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저희는 이제 두 곡과 그 다음에 앵콜곡 한 곡 오케이 나와있습니다 다음 노래는 The Lasting Left 2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1 2 3 4 1 2 4 1 2 3 1 2 2 3 2 2 3 1 2 4 2 3 2 4 2 4 1 2 3 1 2 3 2 3 2 3 2 3 2 4 2 3 2 3 2 4 2 4 1 2 4 1 2 4 2 2 4 2 3 2 4 2 5 2 4 2 4 2 5 2 4 2 5 3 2 2 3 2 2 3 2 3 2 3 2 4 1 2 2 2 2 2 2 2 2 2 3 2 2 3 2 2 3 2 3 2 2 2 3 2 3 4 3 4 3 4 4 4 4 5 4 5 5 5 4 5 4 5 5 6 5 6 6 7 7 7 8 6 6 7 7 7 8 8 8 9 10 9 11 11 12 12 12 12 12 12 12 13 13 14 15 15 15 15 16 17 20 20 20 20 21 21 20 22 22 22